5 으 아 어제는 아침 비가 와서 폭파가 돼서 어제 동영상은 없었어요. 오늘 일요일 갑니다. 아필입니다. 수고맙습니다. 우리 아빠입니다. 저 마칩니다. 1위입니다. 나는 백마님 이해할 수 없는 패션 진짜 이게 뭡니까 아 진짜? 여기도 보여줘 내가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1프로입니다. 새로운 미션입니다. 택도 없습니다. 택도 없습니다. 이바이크 도마스님 쉽지 않은 미션이에요. 1위선수 코스 이름은 밧줄이에요. 밧줄이 매달려 있어서 밧줄이 오 됐다. 됐다. 오 이 바이크 성공입니다. 깨질 줄 알았는데 안 깨졌어요. 이해할 수 없는 패션 백마님 들어갑니다. 잔머리 굴렸는데 오메오메오메오메 마초님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.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. 2위선수 왼쪽을 공략합니다. 오 꺼무루 동그루 선수 왜 저렇게 하죠? 어필님 썩 좋은 작전은 아닌데 일단 어 되겠는데요? 동그루 선수 잔머리 썼어요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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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. 오 잔머리 썼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측돼요 1위선수 오른쪽 너무 쉽게 해버리네 동그루 선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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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습니다 왼쪽 어려운 곳이에요 왼쪽 어려워네 동그루 선수 됐다 좋아요 저번에는 좋아요 잘 들어갔고요 성공입니다. 동그루 선수 동그루 선수 진짜 이렇게 쉽게 말도 안됩니다 동그루 선수 오 요번에 좋았는데 손가락 안 보여요 길막 토마스님 속도로 싸버려 이해할 수 없는 패션 백만님 나이스 오 웬일입니까? 이오 야아아 한꺼만 했습니다 또 한꺼만 했습니다 또 홍게 뺐어요 좋아요 좋아요 심술 뿌리가 쉽지 않아요 길막 토마스님 이 바이크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기술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어필님 좋아요 속도를 더 쳐야 되나요? 속도를 앞으로 몸만 미루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밟아 속도 그렇지 도마스님 도마스님 좋아요 멋지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유 왜 안 밟고 발을 내려요 지렁이 봐 아 몸동작이 빨랐어 그렇지 좋아요 아 이거는 아깝습니다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좋아요 아 의지가 없다 좋아요 아 마초님 올라 동그리아빠 포기를 해요 중간에 중간에 어필님 아 아씨 아 마초님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아 아 손을 밟아 버렸어요 아 아 아 아 아 이 바이크 실패입니다 이 바이크 실패입니다 이리 선수 겁나 잘 타네 어필님 도전합니다 자 과연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됐어 오 나이스 오 이러면 이제 동그리 선수가 동그리 선수 바짝 긴장 타게 되겠습니다 동그리 선수 난리 났습니다 어 환장했네 진짜 왜 이렇게 떠들면서 타죠 아 본인이 본인 집중을 깨서 실패했습니다 아 아 끝에서 실패입니다 동그리 선수 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힘든데로 그리로 가지 말라니까 땡입니다 지난주 토요 팀들이 재밌게 놀던 것입니다 이리 선수 한 박이네요 한 박 엄청난 선수입니다 마이크 접지력이 좋아서 이 마이크는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될텐데 동그리 선수 동그리 선수 지난주에 성공했었어요 그럼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주는 또 이번주죠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지난주 경험치가 많이 작용을 하네 동그리 선수 성공입니다 훌륭하신 분 도님 도님 좋아요 아까붓게 깨져버렸습니다 길막 토마스님 2.8 타이어 어까붓게事 마음대로 가세요 가세요 고맙습니다 넘어갛구요 됐어요 됐어요 똥꼬박기로 성공했습니다 어필님 출발했습니다 넘어갔구요 좋아요 좋아요 됐어 꺔오 좋아요 넘어갔어요 좋아요 거의 다 됐는데 보스 이탈 보스 이탈 백마선수 넘어갔어요 백마선수 또 한건 하나요 성공입니다 어필님 아쉬워 마초님 땡입니다 어필님 에헤이 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백마선수 땡입니다 아 아닙니다 땡 아닙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살렸어요? 발악을 합니다 하락을 아 이거 우리 못해 다른사람 안 돼 성공입니다 금거진것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성공입니다 금거진것 오른쪽 이리 선수 흔히 보러가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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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가 다아가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다아가 됐어 좋습니다 3단 발이 1위선수 3단 발이 1위선수 3단 발이 1위선수 2위선수 4단 발이 안좋아 4단 발이 1위선수 가자! 그렇지 그렇지! 어 그렇지! 아 이런식으로? 어떻게 한거야? 백마선수 백마선수 어림도 있어 보입니다 오! 했어! 성공입니다! 이제 엉덩이 잘 뛰지? 마치기입니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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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더라 저거있다 오 좋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리가 일어서 됐어 이건 아닌데 좀 전에 어필립이 선곡을 한거 같은데 얘를 밟으면 반칙이에요 요거있다 송조롱패션 백마님 어 오 이거 99% 성공입니다 1%가 부족했어요 장마선수 이따 언니가 뭘 mundane 아니니깐 첫번째 올라가 백마 선수 좋아요 일단 성공입니다 일단은 성공입니다 약간 지저분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이라는데 자전거에도 뭘 이렇게 주렁 주렁주렁 자 백마님 도전합니다 주렁주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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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좋았는데 엉덩이 잘 떴는데 아깝다 아깝다 잘했어 동구리아빠 2단 너무 너무 이루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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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마지막에 한번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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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맞죠 동구리 선수 자 간만에 이리 선수 울퉁바위 도전합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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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이크 길막 토마스님 뭔가에 자신감이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장마 선수 장마 선수 잘못 들어왔죠 그러나 아 잘못 들어오면 어리네 어필님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없어요 동구선수 성공경험이 성공경험이 없어요 이바이크 도마스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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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일어나 그렇지 좋았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렇죠 살렸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말로 잘 넘어왔어요 똑같은 동작 한 번 더 일어서 그렇지 후루룩 아유 아깝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핸들이 안 닿아요 근데 닿는다고 생각 땡입니다 땡입니다 갈비뼈 성공입니다 한방의 성원 싱그리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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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도바입니다 우리 선수 한방인가요 한방이네 잘 못 들어가서 호핑으로 엄청납니다 자 지 마음대로 그냥 도마스님 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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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어 형 되겠다 어 어 이야 아깝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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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리아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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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어 오 오 오 오 오 거기서 약속이 들어요 바로 들어 바로 들어 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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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들어가잖아 찢었어 찢었어 갈비뼈 좋다 좋다 밟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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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핸들은 안다니까 안심해 뒤로 넘어가니까 잡아야 돼 나는 뒤로 넘어가진 않은 스타일이라서 좀 낮췄네 그렇지 오 일어서요 일어서 어 안 돼 전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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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